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오늘 생명양식은 지나온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송년 특집으로 마련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시죠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자 연말입니다 결산의 때이죠 해마다 이쯤이 되면 올 한 해 있었던 10대 뉴스 같은 것을 정리하여 발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지 맞아 그런 일이 있었네 라고 하며 지난 사건들을 되돌아볼 수 있죠 하지만 지난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되돌아보며 되새김하는 것만으로는 결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 해를 결산한다는 것은 1년 동안의 모든 숙으로 인해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 연초에 비해 연말에 어떤 변화나 성과가 있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결산은 한 방면이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이루어집니다 경제적인 결산도 하겠지만 저마다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학업이나 취업, 직장생활, 건강 등과 같은 측면에서도 한 해를 돌아보고 결산을 하게 되죠 두 말할 필요 없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결산은 바로 신앙생활의 결산입니다 돈도 좋고 명예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마다 살아가는 방식은 다르지만 그리스인들은 모두 자신의 삶을 통해 자기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요한 3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일 수 있으니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점검할 때 고려해야 할 매우 중요한 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를 씨를 뿌리는 것에 비유하고 있죠 보통 씨를 뿌리는 것은 봄이고 추수는 가을에 합니다 정해진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것에는 정해진 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씨를 뿌리는 것과 열매가 익으면 나즈를 대어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것입니다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지만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의 열매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성령의 열매인데 이 덕목들이 우리의 성품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게 하시는 열매입니다 성품이 이러저러 하다라는 건 굳이 애쓰지 않아도 그렇게 행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일상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누군가의 성품이다라는 말은 사랑에 대한 고린도전서 13장의 설명처럼 오래참고 온유하고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그 사람의 일상적인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사랑의 모습이 그 사람의 일상이라는 거죠 나머지 성령의 열매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합당한 행실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고 있나요? 그렇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이미 저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봐야 그 말을 그다지 인정해 주시지도 않을 것 같고요 하지만 부족하기는 해도 그러한 열매를 바라보며 열심히 씨를 뿌리는 모습은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위해 씨를 뿌린다는 게 뭘까요? 어쩌면 예를 들어서 사랑할 수 없거나 사랑하기 싫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한번 사랑으로 대하려고 해보는 것 이것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 뿌리는 씨앗이 아닐까요? 인내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눈 딱 감고 뒷일은 하나님께 맡긴 채 한번 있는 힘을 다해 인내해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뿌리는 인내의 씨앗이 아닐까요? 하나씩 하나씩 한 번씩 한 번씩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이기적이고 교만하던 우리의 성품이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점차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변화되는 게 아닐까요? 그러다 보면 어떤 상황에서든 상대방이 잘 되도록 진심으로 도와주고 무슨 일에나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평안하며 힘들고 어려운 일도 기꺼이 이겨낼 수 있게 되고 사람들을 선한 마음으로 극률이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되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렇게 대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줄 줄 알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위해 내 소욕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결산의 때인 이 연말에 우리의 신앙도 한 번 점검해 봅시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노력하기로 결단합시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올 한 해 우리의 열매가 풍성하든 조금 빈약하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기뻐하시고 손잡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